행복이란 님이 아마 방송을 자주 안 온 모양인데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선거를 하게 되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4박 5일 사이에 실시가 됩니다. 그렇다면 선거는 대개 이제 수십만에 수백만 정도가 참여하기 때문에 사전투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가 각거나 비슷해야 됩니다. 통계학에서는 그거를 대수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통계학에서는 예를 들면 일반 국민들의 국정지지도 같은 걸 조사할 때 천명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천명을 조사하더라도 국정지지도를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천명을 조사를 하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전투표에 대한 이재명 지지도하고 당일투표에 대한 이재명 지지도와 같거나 비슷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값이 나오면 안 되고 0에서 3%만큼 거의 아주 작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투표입니다. 이렇게 큰 값이 왜 나오냐. 윤석열의 표는 빼앗은 겁니다. 차익값이 꼴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니까. 그리고 이재명은 차익값이 꼴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율 표를 더해줬으니까 항상 플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오른쪽처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교체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게 가장 유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사기를 친 사람들은 다른 것은 다 숨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거 데이터에 숨겨진 내용은 그걸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행복님한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뭘 이런 걸 보면 좀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냥 떠먹이 주면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이게 보시게 되면 현대 통계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수의 법칙이란 거 아닙니까. 모집단에서 표본집단을 끄집어내면 그 모집단과 표본집단의 다 성격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민들이 있는데 서울시민에서 종로구 사전투표 그룹 그다음에 종로구 당일투표 그룹 이렇게 뽑으면 서울시민 전체에 윤석열 지지도 하고 종로구 시민들의 전체 지지도 하고 그다음에 당일투표 지도 사전투표 지도 다 갖다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게 무너지게 되면 통계학 자체가 여러분들 존립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 표 이렇게 차이 값이 어마어마하게 큰 값이 차이가 나고 한쪽은 항상 플러스고 한쪽은 항상 마이너스다 이렇게 하면 그냥 100% 뭡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그것을 수정하고 나니까 이게 정상선거입니다. 정상선거. 정상선거가 되면 사전투표 득표를 하고 당일투표 득표를 아주 적은 값이고 그다음에 숫자가 다 5가고 이렇게 하죠. 이게 2016년 총선이 이렇게 했습니다. 2020년 총선은 왼쪽하고 같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걸 뭐 이제 정규제나 조갑제 같은 사람들도 이런 걸 보고도 그냥 이준석이나 하태경 같은 사람들도 이런 걸 보고 그냥 억지를 뿌리니까 뭐 그런 일이 할 수 있겠지만 참 참담합니다. 대한민국에 대다수 사람들이 참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은데 이런 것을 보고 이게 참 알아서 하시죠. 나라가 골로 가면 다 당할 테니까 이거는 뭐 그냥 설명할 이렇게 변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지금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더라도 그 동네 사람들이 변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선거 데이터에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선거 데이터에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선거 데이터를 고칠 수도 없고 발표를 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은근히 그 사람들은 걱정이 있을 겁니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참 이 문제가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조작을 하고 이렇게 해도 한 번도 아니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이런 일을 계속하는데도 이걸 그냥 묶고 넘어가는 것은 선거라는 것이 계속 앞으로 있지 않습니까. 노력을 해야죠. 국민들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으려면은. 자유를 빼앗기면은 불상하게 되잖아요. 대수의 법칙이 불변의 진리죠. 법칙이지 않습니까. 법칙. 그 법칙이 없으면 모든 통계학도 존재할 수 없고 여론조사도 존재할 수 없잖아요. 여론조사가 왜 존재합니까. 대수의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표본 수가 크면 클수록 모집단과 표본집단 사이에 통계적 특성은 같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이 성립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